코로나19로 멈췄던 군인교회 예배가 위드 코로나 시행에 맞춰 18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의 군선교사회는 우선 목회자들이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로 인도하는 군선교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군선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 군인교회는 1,004곳, 현역 군목은 260여 명 수준입니다. 나머지 군인교회는 민간 목회자들이 자비량 사역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대부분 예배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중단해야 했던 군인교회들이 18개월 만에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의 군선교사회는 국군 장병들이 다시 예배당에 올 수 있게 된 만큼 군선교를 감당하는 목회자들이 먼저 영적으로 회복돼 복음을 힘있게 전하자는 취지로 전도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엔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의 군선교사회 소속 목회자 30여 명과 한세대 영산신학대학원 동문회 소속 목회자 25명이 함께했습니다. 두 단체의 목회자들은 한 영혼을 그리쏘께로 백만 장병을 한국교회로 인도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세미나 강의에 앞서 오전과 오후 각 1시간씩 찬송과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사랑하는 마음과 또 사명감을 갖고 각 부대에 가서 많은 영혼들을 청년들을 죽기로 인도해서 한국교회가 청년이 살아야 한국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살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뜻깊은 총회와 전도세미나가... 세미나는 지역교회가 군선교사들의 영성회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기도와 치유사역, 제자양육을 통해 부흥하는 교회로 알려진 동탄순복음교회는 세미나를 위해 교회 공간을 내어주고 먼 걸음을 한 목회자들에게 식비와 교통비를 후원하는 등 지원을 펼쳤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대해 강의한 동탄순복음교회 손문수 담임 목사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치유와 축사가 일어나 복음을 더 힘있게 증거하게 된다며 말씀과 뜨거운 기도를 통해 군선교사들이 먼저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니까 성령의 불이 있는 교회 그 한 사람이 들어오면 불이 붙은 성도가 들어오면 교회를 다, 지역을 다 복음화시킵니다. 군에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불을 붙여라 성령이 불을 붙여라 목사님은 불이 붙고 성교회에 불이 붙이면 군 전체가 불이 붙는다 기하성 군선교사회는 세미나 이후 총회를 열고 군선교 활성화 방안도 모색했습니다. 현재 전국 기하성 소속 군목과 군선교사들은 50명 이하로 전국 군부대 규모에 비해 현재의 적은 수준이며 군부대에 군선교사를 새롭게 배치해야 하는 필요성에 참석자들은 공감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단 내 사역자들에게 군선교회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군선교사를 추가로 발굴하는 일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구TV뉴스 오현근입니다.